와봐! 잠시꺼 귀여워요 오 너 너무 뭐죠? 아니 이거 아 어 이상해 너 혹시 어 세은이도 물어봤어 나? 세은 언니 저요 세은 언니 길어요? 밤에 생각나 너가 생각해서 물 잡을 수 있어? 나도 선물이 예뻐인지 몰랐어 엉덩이가 왜 이거 바꿀 수 없어 아 제발 그냥 제가 바보같이 생길 수 없는데 안녕하세요